녹두삼계탕, 좋아하시죠? 국내산 닭 한 마리에 녹두와 수삼을 넣고 최적의 고음과 압력솥 방식으로 완성한 쫄깃한 살코기와 진원 육수 이렇게 정성당긴 녹두삼계탕은 어떤 맛일까요? 호밍스는 그 답을 2분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삼계탕 좀 압니다 자,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? 이야, 닭도 크고 속이 아주 꽉 찼네 삼계탕은 역시 쫄깃한 살코기의 진한 국물의 생명이지 어우, 호밍스 제대로 만들었는데? 당신이 알아주는 맛 호밍스 녹두삼계탕 호밍스